네, 저는 신윤철이고요. 이번에 제가 솔로 EP를 되게 됐어요. 그래서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솔로 EP는 제가 좋아하는 보컬리스트들을 개관으로 초대해서 다 한 곡당 한 명씩 노래를 한 앨범입니다. 그래서 오늘 공연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데요. 오늘 첫 번째로 나오실 분은 장재환 씨입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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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r 를 느끼고 싶을 땐 그대가 아름다운 걸 느끼고 싶을 땐 그대는 참나에서 깨어난 거네요 그대가 owners 그대가 삶을 가지고 싶을 때 그대가 자유를 가지고 싶을 때 그대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을 땐 그대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대 눈앞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대 눈에는 눈물이 흔들어줘 눈나가 필요하다는 슬픔을 알고부터 쓸픔을 알고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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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